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기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4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채무자의 배당이의와 소송 승세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2월 23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2다. 285-288 판결입니다. 배당이의 사건이고요. 원고가 승계창가의, 그러니까 배당이의라는 것은 배당기일에서 배당의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원고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의 권리를 이전받은 승계창가인이 상고를 했는데 피곤은 당연히 다른 배당받은 사람, 채권자이겠죠.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결국 배당을 못 받게 됐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채무자 겸 부동산의 소유자였습니다. 원고가. 채무자 겸 부동산 소유자, 채무자 소유자. 당연히 배당기일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원고의 부동산에서 임의경매가 이루어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채무자니까. 그리고 채권자도 권리 없다 라고 주장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원고에 승계창가인이 있었어요. 승계창가인이 원고로부터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한 상태에서 배당이의의 소에 승계창가를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고로부터 이미 지금 임의경매가 돼가지고 소유권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배당받을 권리만 남아있는 거죠. 원고 입장에서는. 그 권리를 채권양도 받은 거죠. 채권양도를 받은 이 원고 승계창가인이 내가 이 권리를 양수 받았으니까 내가 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승계창가를 신청한 겁니다. 이렇게 채무자 겸 소유자, 소유자이 원고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한 자는 소송을 승계할 수 있는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배당받을 권리를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승계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 적격이 채무자 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의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다. 또는 소유자 또는 채무자다. 채권자의 경우에는 자기의 이의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전부 범위 순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채권자는 자기의 권리가 이만큼인데 너의 권리 때문에 내가 이만큼을 침해받고 있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채권의 전부 범위 순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채무자나 소유자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채무자나 소유자는 내가 이걸로 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상관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배당인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받을 사람이라고 해서도 가능한 거죠. 내가 못 받더라도 그 3순위 4순위가 받더라도 이익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유의 심리의 대상은 채권자가 받은 그 피고의 배당의 그 자체이지 내가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적까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3자가 채무자나 소유자로부터 배당받을 권리를 승계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배당이의 소유에서의 소속 목적인 권리를 승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위를 제기했을 때 채권자의 권리를 양수받은 사람은 채권자의 권리를 배당이의 소유에서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소속 승계가 가능하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채무자나 소무자는 반드시 자기가 얼마를 배당받아야 될지를 소송상에서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채권자에 대한 배당의 그 자체만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소속 목적이 자기의 배당받을 권리를 넘겼다 하더라도 소송 권리가 승계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배당이의 소에 있어서 채권자가 할 경우에 소속 목적과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할 경우에 소속 목적물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채권자나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에서는 배당금을 양수한 사람은 소송 승계가 안 된다. 결국 배당이의 소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제기할 수 있고 채권자는 자기 이해관계되는 범위 내에서만 주장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채권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이 사람의 권리가 넘어가면 소송 목적이 넘어가게 되죠. 하지만 채무자나 소유자는 자신이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권을 양도하더라도 여전히 원고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고 소송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배당이의 소에서 채무자와 소유자의 특수한 관계, 배당이의 소의 소의의 소송 목적이 뭔지 이걸 잘 알아야 이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채무자나 소유자는 배당받을 권리를 양도해도 소송 공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